최근 두 사람이 만나서 돈가스를 먹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 십사기 옥순의 인스타 스터리에 나솔 사계 본방을 보는 모습과 함께 탁자에 포크 두 개가 꽂혀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. 네티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포크가 왜 두 개냐며 이로랑 십사기 옥순 두 사람이 현커 확정이 아니냐며 환호했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나는 솔로 십사기 옥순님과 이로님을 응원합니다. 나는 솔로 십사기 옥순님을 응원합니다.